검찰이 만취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배승하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. A 씨는 지난해 4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.108%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배승하향을 치어 숨지게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앞서 1심 재판부는 과실의 위법성이 크고 결과 또한 참혹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.